오늘은 네이차이크 빌리지 5.0 2인 좌식 세팅의 제일 좋은 텐트로 보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오, 이거 만지이 꽃방색밖에 없네. 와, 여기 저기 뭐야? 응. 바람이 많이 분다. 코코넛 장 인센스. 그거 붙은 거 있죠? 네, 붙었습니다. 단나요? 코코넛 장. 오늘 다음 주 무슨 요리 먹기로 했어요. 양갈비 수육. 양갈비 수육. 이 배 부분 술 구운 도시 여자들에서 양고기 수육 뼈째 뜨던 문데 생기더라고요. 이거도 샀어. 양 배떼지 갈비. 신돈축산 유통에서 양배갈비에서 500g 파는데 2kg에 45,000원 정도 줬던 거 같아요. 500g 4개. 이게 안 비싸네. 이게 메인 요리고 이제 서브로 염소탕도 먹어볼게요. 염소탕은 조금 이따 소개시켜봐요. 국물을 조금 해보니까 이게 결국 피기를 제거하는 사람도 있고 제거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핏물도 육즙이거든요. 제가 안 해도 돼요? 핏물도 육즙인거죠. 그래서 뭐 갈비찜이나 갈비탕 그런 맑은 국물 있죠? 그런거는 구애면 안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거는 피를 쫙 빼주는 거고 요거는 핏끼를 덜 빼도 결국 삶아지면서 수육안에 국물을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삶으면서도 좀 빠질 거예요. 결국 뭐 정답은 없으니까 요리에 나는 또 양고기 특유의 풍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거를 이제 흐르는 물에 핏끼를 닦은 다음에 두시간 정도 삶을 겁니다. 두시간 정도? 그동안 뭐해요? 그동안은 오늘도 여 황 왔으면 또 바다 앞을 바다로 뭐 해야 됩니까? 낚시 송발에 꽁치 두 마리 나와서 저 딱 던져놓고 낚시 잠깐 하고 뭐 그러면 뭐 도다리 짬뽕질이 뭐 할 일이 많으세요. 고기 씻으러 갑시다. 네 고기 씻은 거 보여요 네 고기 키우고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숯육은 좀 맛있을 거 같은데 당연하지 진짜 부드럽다 한번 씻어어주세요 네 주물솥에 콩쌈을 삶을 건데 물을 조금 미리 끓여야 겠죠 물을 표줍니다 대파, 마늘 한 줄 백알이라고 하죠 백알 조금 넣어주고 소금도 좀 넣어놓게 지금? 맛있다 속이 안팠?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모양이 진짜 나쁜거다 모양은 안 이쁜데 물이 안 끓는다 자기야 오빠 통통 가버린다 통통 가버린다 해놓고 왔어요 불빛이 났어 무서워 이제 아 지금 뭐 멀리 통만 하나 던지고 왔다 힘들어 죽겠네 깻잎에 갔다가 물이 끓이는 이제 고기를 넣어 줍시다 물이 끓이는 물이 끓이는 물이 끓이는 물이 끓이는 물이 끓이는 responses 호시 오케이 두시간 뒤에 봅시다 아 뭐 잡았어요? 얘 뭐지? 어 ребята 어 니네 여기 볼 앞볼 cuid everybody come on 보라 골똘인데 수빅 오 돌로 돌노미 playback 호시는 여기서 이제 여기 탔을까? 응 이거 뭐고? 뭐요? 성대! 성대! 성대 낙관데이다소? 성대 낙관데이다소? 하하하하 아 소비가 자고 성대입니다 잘가 잘가 간다 간다 연곤agers 연곤 Α 연곤 연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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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곤 어! 있다! 아이가 아이네 먹튀 당했다 술도녀 느낌 나게 하려고 확인 안 냄새 나지? 응 심하기도 나네 맛있겠다. 엄청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바로 뜯어먹어도 되지. 배고파서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너무 배고프다. 우와! 기술 장난이다. 이게 무슨 소스라고 해요? 겨자랑 쌈장 섞은 소스? 하나 참깨. 깨끗깨끗깨끗. 자, 먹어봐. 가슴이 뭔데? 무조건 술이다, 이거. 맛있는데? 뜯따오. 진짜 맛있는데? 쌩커풀 얄맹살 별로 안 나왔네. 마이앵úsica 머리맛살, 파슬리. 워낙살, 파슬리. 아! 아.. 음식이. 맛있어. 음식이 안 죽었어. 양배가 많이 안 나네. 이긋이긋거려요. 연소탕 늦대로. 집 밖에 많아서 그런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집이지, 얘는? 오빠는 안 보여? 존함 맛있어, 그쵸? 그니까. 기존 뒤 나이가 죽을래. 중국 계산에 엄청 맛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급 소탕 맞지? 달콤달콤 까만 염소에서 까만 염소탕을 먹었어. 진공팩에 유독으로 와요. 와, 맛있겠다. 살짝 고급 해장국 향이 난달까? 어, 맞아. 맹세는 좋은데 우산? 염소고기. 음~~ 음~~ 어때, 맛있어? 얘는 냄새가 안 나, 특유의 냄새. 진짜 맛있어. 고급진 육개장? 육개장 맛이라고? 아, 아까 양고기 먹은 거 싹 시키는데? 맛있지? 맛있다. 오, 맛있네. 오, 맛있네. 오, 맛있따. 오, 맛있따. 좀 니글니글한 것 같네. 하나 더 끓이자 오빠. 하나 더 끓이자. 맛있어. 하하하하하하 정말 웃어, 웃어, 웃어. 이제 밥 제가 이끌어. 하나 더 끓이지. 오, 맛있따. 장난치지 말아. 왜? 콩담도 안 끈 다음에 먹어. 맛있네. 지금 양고기가 한 모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밥이랑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네. 뼈가 더 맛있네요. 뼈가 더 맛있다. 이게 염소 특유의 이 향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고급지네 향이 맞아 하나도 냄새도 안 나고 응 이 가게가 일단 집 앞에 있었었는데 소줌으로 자주 바뀌었다 이 가게는 제가 갔다 벌써 다 먹기 잘했다 아 양고기를 익히는 거니까 니게 익으라네 아 저희는 어제 던져도 폭발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어? 어디 갔어? 아 내려갔어? 어디 갔어? 아 내려갔어? 너무나 쉽니다 여기 딱 앉아있으면 한 3,4,5 모이셔가지고 와서 미역도 캐가시고 바다에 짠내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바람도 차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진짜 자연에 온 거 같네요 어제 저녁에 진흥도 아니지 오자마자 던져놓은 폭발을 회수하러 갔는데 폭발이 어떻게 됐던가요? 없었어요 줄이 끈티에 있어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닿으면 마담한 해물로돈 샀거든요 진짜 해물로돈 만원도 안 하더라고 8천 얼마였나? 아 진짜? 만원은 안 했어 와 이거 회자다 멋지? 엄청난데? 해물 물의 양에 따라 550ml 됐다고 그랬어요 이 집이 끈었다 이 집이 끈었다 또 없으면 또 편하네 오빠 백두 진짜 육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제가 이거 새야맛도 오빠 한 번 더 응 아침에 밀키트 좀 해보니까 그냥 안해 혼자 하는 게 편하네 도대체 인정백을 열어보네 이 인종백에 이쁘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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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포사가 넣으면 더 얼큰한 호텔 지금 인상이 자꾸 찡그리고 있는데 이 바다에서 비친 태양빛을 따가서 들었어요 파이파이파이 뭐에 다진 타지 나아슴은 날아가서 들었어요 옴노물 온 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뱃뺃뱃뱃뱃뱃 뱃뱃뱃뱃뱃뱃 걸쭉한 육수에 웅덩면사리 오징어와 새고 바지락 까지 물을 구입시킵 free 빵빵 걸쭉한 육수에 눈동면사리 오징어와 새우 바지락까지 면발찍이네 탱글 탱글탱글해 다소히 꼴살이 없네 김치 미니 완전 맛있는데요? 아, 거의 괜찮지 않나요? 밀키틱 탱글탱글 통신찍이 진짜 맛있어 육수가 진짜 새알뿔 맛있네 맛있지? 맛있지? 잘 먹어도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밥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뜨거워. 망투. 맛있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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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맛있다. 우동 육수에 김치라면. 지금치. 아까부터 앞떨어지네요 조금 어묵이네요 샤워져요 음식 사이버니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